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? 왜 이렇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퇴를 안 하십니까?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가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떠돕는다